고춧가루 어휴, 꺼내줄 가네? 어휴, 꺼내줄 가네? 어휴, 여기 있네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. 아휴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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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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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어? 아이고 어디까지지?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어?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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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많이 안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먹지? 이쪽이 안나? 뭐.. 꼬리만 오 불 붙었다 고춧가루 전복 진실때 ご飯 、ご飯 ご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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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ご飯 ご飯 ご飯 후... 오... 아...맞다. 피클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guar 망했나? 망한 걸까? 미치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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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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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네이버스 가루를 구워주는 어묵 양파 썰은 양념을 1,5m 소스 음 생크림 RP 음 음 아 아 아 음 자 철거 뜨거운 노릇 덜어먹는다 짠 아~~ 이따가 흘러내는 그녀를 맞춰서 이따가 흘러내려는 그녀를 맞춰서 바이러스에 흘러내려는 그녀를 맞춰서 끝까지! 비가 와가지고 아예 서랍들을 꺼내지가 않았습니다. 계속 템포가 와서 지금 쉴터 안에 갇혀서 지금 이러고 있네요. 아 정말. 2100, 2900, 2000 하지 말까? 귀찮아, 귀찮아. 이거 빼야지. 덕분에 얘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술 분위기 났던 것 같아요. 이거 안 꺼지냐? 껐어. 재밌네. 다음에 또 쓸 거예요. 오늘은 진짜 계속 쉘터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캠핑이네. 지금 이 벤네비스 이 쉘터 지금 이 물방울 모양 이 창문 쪽과 천장 쪽에만 오레탄 창이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이거 앞쪽에 오레탄 창이 지금 하나 도착하고 있어요. 이제 내일이면? 뭐 내일이면 집에 와 있으려나? 다음에는 좀 더 개방감 있게 덜 답답하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앞 풍경 괜찮은데 너무 아쉽네요. 네. Анд. 이제 더 안된카이. 사과. Frederic. 강아지.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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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이 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퇴실이 좀 일러서 우선 자리부터 정리를 할게요. 누나. 누나예요. 오늘 새벽에 눈이 내리더라고요. 올해 눈 진짜 빨리 내리는 것 같아. 가을 캠핑하러 왔다가 겨울 캠핑이네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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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맛있겠다 고춧가루 케이크 안 잡히겠네 하나 완성 좀 넣지 말고 치즈 치즈 이번에는 참치 잼 넣으니까 너무 달아서 이것도 맛있겠다 11시 퇴실이라 정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자리 예약하신 분이 없다고 텐트 다 말리고 가도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11시부터 지금 10시 11분인데 11시부터 개소식이 있어요 이제 안에 결로로 인해서 물고이 안에 있는 스커트 라인 쪽에 이거 어디냐 얘로 얘로 싹 닫고 빨리 마르라고 문 다 닫고 얼추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100%는 못 말릴 것 같아요 먹구름 낀 것 봐요 아 나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왜 이럴 도착 열심히 손에 이럴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